아이고 난 가슴 잘락 털어져는 세상이나 아이들 가정 노는 방지가 미신 몇십만원 아이고 아이고 자긴 돈도 하영버는 생이야 봐 아이고 미시가 또 아이들 미시가 뭐 아니 저 달매기다방 현장마리여게 좋게 될 미신 어린이날이랭 좋게 될 미신걸 사줄꺼리랭 삼십만원을 붙여 떼어놓길래 야 너 미신 미신 미신걸 사줌길래 미신 아니 아이들 가정 노는 방지가 미신 삼십만원이신가 날 이상하게 보면 그럼 미신 말씀이세요 저 곤민영혼아이도 몇백만원 자리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 미신 말이 있거야 어디 공부하는 책이나 공책이나 미신 가방이나 호나 사줌이 말주 너 미신 들렁 노는거 그걸 아이고 요새냥 원 이 가늠을 못해 우린 원 미시가 4주전에도 못사주쿠다게 그간 얘도 손지들신들의 어린이날이고 난 할머니 미신거 하나여주쿠메 미신거 이서시민 주오쿠냐 난 죽은 놈은 미신거 난 가네 굳는거 미신거 영어로 구라불민 할머니는 알아들였지 기에 미신거 닌 미신거 닌깡통가 미신건가 한거 그거나 이시민 좋아요 좋아요 나 어멍 전화 확 크게 배웠으면 아이고 어머니 됐어요 됐어 야 내 이제 미시가 아니해도 좋아요 좋아요 같아 아이고 거기도 어린이날 할망이네 아무것도 안해주면 되느냐 기 거긴 미시가인 고라도 원 할망은 알아듣지도 못해 연 그거 미시가인 굴미니 연한 그 미신 게임하는 거 미신 기계여 미시가여 있지 않노 꽉이 장비들 그런거 미시가 호나 헤어시면은 죽은 아이가 자꾸 어멍을 조추는 생이라게 어멍신데 고른한 어멍은 공부에 방해되고 빛나고 커난 그런거 사주지 일절 아니었노 난 할망신들의 그거 해주라 아이고 그니언 겨난도 몇십만원 붙였구나 아이고 들어봅소기 견헌 메누리신들의 빛난거 아니걸랑 할망이 헤이줌쩌네 호나 헤어주라 겨난 어멍이 그거 옛날 미신 메타젠이도 행주난 들렁놀당들 형제가 미시가허단 판내완 서무디젠 도시 헤어주지도 아닐거고 공부에도 방해되고 어머니 당 주 그건 아니었끼오 아니었끼오 난 아이고 그걸랑 나 저 돈 십만원 보내으면 아이들 오만원 썩 갈라주엉 미시가 맛종거라도 사당 매기나 미시가허른인 돈 붙여주기 가지 못하고 아이들 오지 못하는데 개인대 십만원씩 보내놔 아이들한테 섭섭허연게 이 마음만 보내면 되지 거기도 요새 아이들 신데레 신사임당 혼장식 아니주민 아이들도 팔랑팔랑하멍 다 돈색깔 거 하루방하고 급수가 걷네 간엠 하루방도 신사임당 밖에 안되는디 아이고 속섬없어 가네 자꾸 반개 자꾸 돈을 줘 점수가게 영을 때라도 옷을 좁아주고 커젠 바띠강 할망 일러국 무레드렁 일러국 일러리 땡겹쇼 남신 나먹응 시즌 바띠 일러리 땡겹쇼 일러리 땡겹쇼 가기 아이들 버린네 그 아이들 어디 손심헌 어디 백끼들아 나가끄라 하루방 나 저거 사주세요 그거 삼십만원 짜리면 하루방이 그대앞에 들겨볼면 하루방도 고치 징굴어버려야지 지금 방법이 나거 방법이나마나 요새 아이들 딜렁놀고 커는걸 격놈이 빛난것들 헤영 아이 손에 심지민 것도 난 원 주와배진 아니옵니다게 적당하게 헤영해 사주 미식어 아이들 사주라는 힘쯤 그자 착착하게 그자 돈 심은 줄 알게 그 사주는 것도 원 닮아 뱀적을 아니여고 아이들 투 아이들에 맞게 안이 되는건 이건 어마어마 신들의 고라도 나 가눔에 안이 맞는건 안이 될거 이건 될거 그런걸 아이들 신들의 배와주 사주 그자 아이들 감장 돌멍 그자 둥그러불민 그래그래 사죽혀 사죽혀 어멍들 그자 착착하게 사주멍 아이들 버릇내 맘주기 그래그래는 미식 개미 둘이나 아이들 신들이 기역이요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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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겁니까 아이들도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될거나 그래그래 어멍 착착 손에 신져주면 아이들 신디 투장 보내시나 나도 이래 혼장만 주와봐 개문 혼장혼장게 오늘 아이들 신디 돈 다 보내보겐 나 번쩍어수다게 그 아이들보다 못하나 나가 그 혼장주려는 짓 아니 각시 터렁 돈 이끌렁 아방 다 가정강 씁서 나 양 먹응 죽제네도 어서 안 내지네도 이소사 돈을 안 내고 돈을 주쥬 나 요새 고사리 꺾으려 땡김으로 바티 일도 못 땡기고 저 다음주 어디 저 한경 만홍바티 일러는 거 맞춰나시는 그대강 이리나 며칠리 영 버릇이민 줄꺼난 오늘랑 날도 좋고 커는 아방 삼방으로 영 저 무뚱으로 영 청소 싹 커밌나 다음주 만홍바티 갔다 왕 신사임당 기분 좋게 두 장 딱 안 넣고 다 영 할거냐 진짜로 저 무뚱도 썰시클락 졸바르스러서 빅빅빅빅 그 잠시가 청소리나면 황끝 그 잠의주랑 흐는 일이어서 빅빅빅빅 그거 왜 쫑완치도 범은 벨 빛난 걸 다 사다 죽이는 거 닮은디 아이고 저 쫑많이도 사람을 아이고 아방 건고집 맙석에 쫑은 건의도 집을 지켬수게 자희도 난 뭐 집을 깨면 베개 좀 채우려 그럼 뭐 자희도 이녀 큰일은 하믄 그 밥 얻어먹음쥬 무슨 공짜로 밥 얻어먹는 중 아람쥬가 아방은 그 차 갈매기다방 날이 좋으나 날이 흐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갈매기다방 출근하는 걸 줄이민 나가 아방신들의 무사 신사임당을 아니하네 내 가게 그뒤 안가면 나가 신사임당 쓸 일이 뭐가 있나 뭐가 말을 해도 진짜로 재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